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바로 이 시간 현재 유저지에서 이루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기부의 설립을 원하셨는데 오늘 이루어주셨어 보니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 찬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눈물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저희들의 허락에 주신 아버지 송국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 웃기는 우리 세우신 종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을 능력있게 사용하시고 유저지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재현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하옵소서 오늘 이들을 위하여 본명해 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힘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더 크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 웃기는 우리 한기부 본부와 각 지혜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저지 지구가 뜨거운 성령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매달마다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길을 우리 유저지 교계에 붙이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모이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이 성령의 불길을 나누는 데에 앞장서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난 발걸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